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의 게임은 아 추억 추억 그 자체 땅크 1990 내 아이디 한국어로 간다 오케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참고로님들 오케이 못된 놈들 한국어를 안 받겠다 이거지 저기 그냥 하면 안 될까나 이래야겠어 꼭 그냥 하게 해줘 아 지사 뭐 내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내 이름 하라는 거 아니야 내 이름 했는데 왜 안 돼 아 야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된다며 허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야 뭐 좀 해볼라 그러면 꼭 이런다 이게 처음에 키면은 이게 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땅크 90에 그치 그치 이렇게 해야지 그치 플레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거는 굳이 이거 90년대 이게 이게 뭐냐면 어떤 설명드려야 되나 마인크래프트 가면은 마인크래프트가 이게 싸움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러지 뭐 그런 거예요 이거 맵 제작이 됩니다 이 게임 자체에서 옛날에 EP를 많이 즐겨서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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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이야 이게 AI 멍청한 거 보이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때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공격이네 그치 이게 빛나는 애들은 색깔을 죽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터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아 이렇게 내가 죽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무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이냐 이렇게 측멸로 쏴주면은 이렇게도 안 맞네요 그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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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저기 저기 아이템도 있습니다 까먹고 있었다 먹어야 돼 그치 땅크 커졌죠 점수도 주고요 점수도 주고요 난 커진 건가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이거 아이템이 무슨 의미가 있었죠 아 저 벽도 깨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의외로 다양합니다 야 그만 나와 자 죽을라고 어 죽어 죽어 경험치 생성하는 곳인가 노프리 아닙니까 이 스테이지가 있는 게임이에요 원래는 이 스테이지 잠깐만 조작감이 왜 이러냐 앞으로 가라 조작감 왜 이래 왜 자꾸 뒤를 봐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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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이거 언제 끝나죠? 아 상대에게 탱크 수가 있네 아 상대에게 탱크 수가 있네 이지야? 어 그네 그치 끝 다 나온거냐 옛날에 이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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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ns 1 cheddar 1 COM 2 2 대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사냥으로 경쟁을 해서 써야 됐어요 대전이 불가능합니다 구석에 박히는 놈이 이거든요 포트리스 하는게 더 재밌어 아까부터 약간 갑자기 이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아까부터 약간 게임하는 것마다 핀자를 주는데 그러지마요 게임으로 갑시다 멀티도 있어 로드게임 마이게임 이거였나? 니게임 없어 어 좋아요 하여튼 해보자 이게 얼마나 추억을 떠올리면 하는거죠 재미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게임은 아시지 않습니까? 이거 솔직히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님들 인간적으로 이거 재밌어서 하겠어요 이거를 내가 추억으로 하는겁니다 요즘 요즘 다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약간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봐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만하자 아 자 이런 추억의 게임을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다는거 어 좋죠? 음 이거 님들이 하지 말고 님들 엄마 아빠한테 하라 그래요 나도 이거 애기 애기 애기까지는 아니었나? 어찌됐건 학생 때 했으니까 님들 엄마 아빠한테 하라 그럼 좋아할 겁니다 아 아 어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이것이 90년대 클라스 님들 엄마 아빠가 진짜 한창 때 즐겼을 게임이에요 우리 꼬꼬마 친구들 많이 볼텐데 아 잠깐만 그만와 왜 이렇게 번쩍거리고 난리야 그치 아 저 별을 먹어야 되는데 저 별 중요한건데 저기다 박아놨네 이렇게 무적 벽에다 박아놔 쓰레기 게임이죠? 불합리해 이거 약간 랜덤이 있거든요? 랜덤으로 벽 잘못 걸리면은 우리 우리 우리께 무적이 되거나 이게 무적이 되거나 적이 무적이 됩니다 어어 저거 딴 거 먹어야 딴 거 먹어야 비껴 비껴 아아아아 아 어찌됐건 님들이 다른 게임 얘기 계속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끊어야겠다 자 자 어 땅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다 뭐 이런 추억의 게임이 있다는 거 전에 서커스도 하지 않았습니까? 진짜 고전 복고 게임 아닙니까? 자 이렇게 뭐별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잠깐만 해보면은 한 2분 해보면은 약간 추억 떠올리면서 좋은 거지 계속 할만한 건 아니고 아 이거 재밌네요 어 둘이서 못하면 의미가 없긴 한데 아 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